우리 옆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마태봉 24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 인생의 끝도 온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끝도 언제 내가 끝을 낼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샤워하다가 인생을 끝마무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끝마무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에서 몸풀다가 끝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광을 갔다가 사고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끝도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깨어서 준비하라 주님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은 그 마지막 때를 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깨어있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갑자기 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전을 키우는데 엄마 올 때까지 숙제도 해놓고 다 하고 있어 용돈도 주고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말을 잘 듣는 애는 엄마가 언제 올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안 듣고 농땡이 치는 애들은 공부하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 오는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 남편이 출장 가면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야 되는데 남편이 언제 오나 이 촉각을 곤두시 오는 사람은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탈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게 일상에서 껴 준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나가다가 될 수도 있고 예배하다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끝을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 잎에, 때 전부 때를 말합니다. 때가 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반드시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35절에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 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도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그건 없어져요. 본인도 본인의 했는 말을 지킬 수도 없고 약속도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뭘 확실히 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잡고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 참고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걸 참고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확 붙잡게 되면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달되듯이 뭐 시카고 갔다 왔는데 호비도 걸리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허리가 좀 아픈데 어쨌든 이 전염병은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상처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전달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염병을 갖고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전염병으로 딱 전염되죠. 그 가족이 영적으로 다 전염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족 전체가 건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꼭 잡기 바랍니다. 예배를 왔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어떻다 사람들이 생김새가 어떻다 그는 세상 파티에 가야 돼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나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하냐 36결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번을 하죠. 첫 번째는 신부 집에서 가서 정원식을 합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그리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남자는 자기 본가로 돌아갑니다. 식만 끝나자 돌아가야 돼요. 하룻밤을 자고 이런 거 없어요. 돌아가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신부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때는 신랑이 몰라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데려와라 할 때 가서 갑자기 밤에 가서 데려온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신부되는 우리에게 언제 올지 이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님은 모르겠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오시는 것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언제냐 어느 날 갑자기 노아 방규를 만든 노아를 제외하고 홍수가 갑자기 지앙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깨워서 준비를 했죠. 뭘 준비했냐 반드시 홍수 제앙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방규를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제앙받을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노아가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공부시키고 친구 약속 잡아서 만나고 여행 가기도 바쁜데 휴일 날 교회도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수요일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도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훈련도 하고 도저히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은 갑자기 임합니다. 정신병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이거는 의사도 몰라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 들어옵니다. 막을 수 있냐 평상시에 깨워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워치풀 뭔가 경계하고 보라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뭔가 갑자기 닥치는 게 있으니까 늘 경계하고 보라 이걸 깨어있다는 거죠. 집에 도둑놈이 언제 올지 늘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오시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깜짝같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영적 질병이 정신병으로 정신병이 우리의 일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왜 왔냐 깨어있질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많은데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귀가 들어올지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괜찮게 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 하루에 200명씩 마약 죽습니다. 미국에 200명씩 자살자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왜 이런 것이 오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애기가 태어나서 인생을 그래 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그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사업 잘하고 애들 공부 잘 시키면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에 이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이 들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 언제 올지를 내가 경계하지 않았고 껴있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껴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애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만 죽도 하다보면 나중에 어느 날 골리아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접어 삼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다윗 한 사람이 평상시에 목동을 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목동을 했던 이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려낸 겁니다. 미국은 아무 답이 없어요. 정치인도 책임 못 지고 학교 선생도 책임 못 지고 부모도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책임 못 지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먼저 알고 누리고 현장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이게 언제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왜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버려요. 이게 어느 날 질병으로 들이닥치거든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군인들 경계초소를 딱 세웁니다. 군인들이 베이스 캠프를 치면 군인들이 뭐겠어요 적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베이스 캠프를 치면 반드시 경계초소를 워치할 수 있는 워치맨들을 세워놔요. 왜냐 언제 지금 중동의 탈레반들이 자살폭탄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걸 항상 워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원수되는 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려던 이 사탄마귀는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속에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산업하는 사람 그냥 뭐 이거 잘되려고 기도하는 종교기도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사람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면 힘들어요. 어느 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악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태시 없이 그냥 돈만 불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화시대에 시집가고 장가하고 다 하는 건데 그것만 해가 될 게 아니에요. 워낙 갑자기 들어와요. 가족 가운데도 가족을 통해서 들어와요. 하나 바이러스 코비드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늘 워치하고 있어요. 워치. 영적으로. 교회는 뭐냐 등대와 같은 곳입니다. 불을 밝혀주는 곳입니다. 불을 밝히려면 24시 워치맨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영교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일하고 쉬고 공부하고 놀러가고 전부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바이러스에 들어오면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교회를 와서 교치는 거죠.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그런 사람을 고치고 살려줘서 재생시키는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깨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밭에 일하다가 두 여자가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주님 오죠.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놔요. 그건 뭐냐 일상생활을 껴있어라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시험 칠 때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합니다. 늘 공부하다가 시험을 쳐요. 그럼 늘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 하는 사람은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안 돼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가 그런 거죠.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매일 하다가 영적 근육이 생기면 제가 허리가 나가지고 상체 하체 운동하다가 허리 운동을 안 했더니 허리가 갑자기 삐끗어 거리면서 그래요.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무거운 게 팡 하면 삐끗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어떤 41절에 보니까 맷돌 짓 하다가 이게 뭔가 전부 밭에 일하다가 맷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제림은 이 보금이 천국 보금이 모두 민족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룰루랄라 하면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자의 때가 그렇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 보면 인자가 언제 올지 그건 아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깨어서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은할 갑자기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귀도 안 믿어요. 귀신의 역사도 안 믿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바리세의 영같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머리 속에서만 하나님이 맴돌지 실제 내 속에 역사하며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한다는 것을 안 믿으니 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껴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소리 본부와 늘 소통하는 자는 그렇죠? 본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 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늘 소통하는 자는 문제가 오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통 안 되는 애들은 문제가 딱 닥치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껴있으라 또 비유를 43절에 보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도둑이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도둑이 있어요. 정신병 총격 사고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도둑 영격 도둑이 있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습니다. 분노를 유발시켜서 사람을 수십 명을 죽여야 되는 분노를 조장하는 에비소 4장 26결 27절에 분노를 내대 분을 내대 해가지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지지 말며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틈을 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라. 이런 한국은 보니까 들어가는데 보니까 손잡이 비밀번호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경계 시스템도 다 있고요. 또 사람이 나가면 휴대폰으로 집안의 내부를 늘 CCTV같이 볼 수 있도록 왜 그럽니까 언제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몰라요. 한국은 좀 이상한 게 많아요. 매니저가 들어와서 별짓 다 하고 매니저가 키가 있잖아요.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몰라. 와서 냉장고 사과도 깎아 먹고 가고 cct보니까 다 나오는 거지. 매니저 키가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지. 가서 또 자다가 샤워하고 가고 이래요. 하여튼 별놈들 다 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워치하라. 그 말은 영적인 약간의 긴장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껴 있으라는 말은 뭐죠. 제가 시카고 가기 전에 새벽 4시 반에 택시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4시 반에 까지 타려면 껴 있어야 돼요. 자더라도 늘 그 시간에 긴장된 상태 약간의 긴장된 상태. 왜냐 그 시간은 과연의 시카고를 가니까 근데 만약에 풀을 보고 놔둬뿌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면 못 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냐 머리 굴러가 짱돌 머리 굴려가지고 보금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니까 아직 보금이 증거 안됐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지. 그러다가 그 사람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는 자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다 그랬어요. 누가 깨어서 준비하는 자냐 충성된 사람 지혜에 있는 사람 그리고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껴있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어느 날 영적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이 밀어들어올 때 못 막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이 뭐냐 배신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통 쉽게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배신하지 않고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개들 보면 충성되다 하잖아요. 특히 진돗개는 한 주인만 그걸 보고 충성된다. 그 말은 뭐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인을 관계를 끝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충성된 종이 된 한 번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냐 주인이 내가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다 살아가야 되는데 껴있기는 껴있지 못하고 껴있기 전에 눌려 죽어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성된 관계 그리고 지혜 있는 관계 충성 속의 지혜도 나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데 지혜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지혜는 또 따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밥을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이게 깨어서 준비된 삶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그럼 그 사이는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눠서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근데 세상에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 하는 것은 내 물질적인 명예적인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그 사람과 충성관계를 맺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 노동비서관으로 있었어요. 이 선배는 은행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노조위원장이 됐어요. 노조위원장 알 사람이 아닌데 은행을 보니 노조위원장 되있더라고요. 노조위원장 되니까 파워가 아주 있어요. 은행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갔더라고 이제 군대에서 배운 게 사람에 대한 충성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뉴스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 형이 서열이 10위권 아니에요. 청와대 자기가 그러더러 내 서열이 10위권 아니라고 우리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들이 밑에 차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충성서약을 받아내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배신한 걸 나중에 한참 나왔잖아요. 시문 나와서 감옥살 했는데 편지도 안 적었어요. 괜히 해외에 있으면서 안기부 혹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일부러 편지도 안 적고 그때 포항교도소 있는가 주소 주고 연락이 왔는데 일부러 안 하고 괜히 국정원이 말이죠. 그런 거 또 할까 싶어서 아예 그냥 안 했는데 사람에 대한 충성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형이 청와대에서 한 짓이 사찰 배운 게 군대에서 사찰 그리고 가서 충성서약 받아내고 왜 서약 딱 받아내 충성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더만 해도 성공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은 것을 복음을 나눠줄 이거 하는 산업인 이거 하는 학생 이거 할 학생 앞으로 성장돼서 산업을 통해서 이거 할 학생 이걸 보고 충성되고 지다 그래요. 지혜가 어디입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고 자기 유익되면 붙고 자기 유익되지 않으면 표신하지 않게 돌아서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의 지혜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섬을 나시고 성공과 실패를 누가 조장하냐 하나님을 주장하세요. 생과 사 살고 죽고 화를 주고 복을 주시는 생사 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정말 사람을 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 앞에 알랑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뜻하지 않은 것에 재앙이 되려 딱 지금 여러분 인생을 통해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그런 걸 겪게 될 텐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혜있고 충성된 자가 말씀을 하나님 맡아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때 46결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복이 오는데 그건 아무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충성스럽고 지혜있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거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면 그건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복이 아니다 하면 그건 복이 없으면 저주요. 중간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주 속에 살아가요. 자 그러면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런 거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위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반대입니다. 잔머리 쓰지 마세요. 아이큐가 한 무한대 정도 되면 써도 돼요. 하나님하고 필적할 만하니까. 그렇지 않거든 잔머리 쓰지 마세요. 어떤 청년은 매수 돌리면서 이야기한다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거든요. 잔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가 뛰어나도 문제지만 머리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건 뭐 잔머리를 씁니까. 머리도 안 좋은데 우리가 그것도 잔머리라는 것은 굵은 머리도 아니고 잔깨를 쓴단 말이에요. 잔깨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트릭 한 번 두 번 먹히지 운동을 계속하는데 트릭 쓰면 먹힙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정도를 가셔야 돼요. 정도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야 되지 자꾸 트릭 쓰고 속임수 쓰고 위선하고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맡기고 이걸 피하는 사람은 그게 유익인 줄 알고 피하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면 자꾸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왜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자꾸 채워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악한 종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악한 종두는 누구냐 아 주인이 아직 올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잔깨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지 인생의 주인 노릇 왜냐하면 주인 올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말씀을 줘야 될 사람들을 때리며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술친구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럼 쾌락이 좋은 겁니까 제가 경험할 때는 그거는 정신이 나가서 한 거예요 그거는 제 경험은 쾌락이 아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술에 의지하는 겁니다 제 경험은 그랬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담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약이 연예인들만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마약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하루에 담배를 네 값씩 피우고 군대에서 긴장된 상태에 살아갈 때 내가 피우냐 피워요 계속 피우면 내가 피웁니다 계속 계속 피워야 돼요 돌았습니까 계속 피우게 그만큼 긴장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긴장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별히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애들 수류탄 두 개 실탄 75발 늘 장전된 상태에서 있어요 애들이 약간만 해버리면 몰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 애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걸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위험한 곳에 갔어요 뭐 하다가 빠졌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면 빠져요 네 악한 종 언제 올지 모르는 술 마시고 쾌락 이런 쾌락이 아니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서 보세요 그래서요 마지막 결을 보니까 결국은 퍼니시먼에 취한다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온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것 같죠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시켜요 죽어서도 구분을 시키지만 살아있을 때 구분된 삶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뭐 선한 것이 뭐 있겠나 저는 뭐 예수 믿으니까 좋던데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 삶이 주일날 놀러가고 친구들하고 휴가 뭐 가고 뭐 매일 밥 마시고 퍼 마시고 하는 게 1차 2차 3차 4차 가야 하루가 끝났어요 맨날 퍼져서 집에 실려 들어오고 아침에 또 나가고 이런 삶을 얼마나 살다 고치고요 이런 삶은 이게 뭐 좋다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좋다고요 마지 못해 사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돈을 펑펑 쓰는데 그게 좋다고요 마지 못해 사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삶의 활력서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 생명이 들어오니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달라지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술 마실 이유가 없고요 담배 마약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술도 마시고 해요 술이 뭐 어디 뭐를 합니까 몸에 좋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죠 저는 담배를 손을 대야 될 이유가 저는 없어요 왜 담배를 손을 댑니까 저한테는 없어요 왜냐 돈 들지 건강 안 좋지 그건 말로 합니까 그 헌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불의에 덮든지 그건 말로 백혜에 무익한 걸 합니까 왜 하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게 잘못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맨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서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RCA에 가면 저는 혼자 호텔방에 혼자 있거든요 그제는 그냥 못 있었어요 불신자 때는 매일 누구랑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불안해 못 있어요 왜 못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못 있어서 맨날 친구 만나야 되고 활동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술이고 매개체가 노래고 매개체가 거지 사람을 안 만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통화하지 않으면 영적 외로움이 와가지고 고독이 와가지고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있어도 돼요 왜냐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혼자 있으면 외로웁지 심심하지 그건 뭐 자기가 어디 도인입니까 어디 뭐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뭐 있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깨워서 준비하라를 오늘날 지금의 벌전으로 예수님 이건 십자가 진 적이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초대깨우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는 깨워서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코비드가 재확산되니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아니면 마귀가 그냥 급습한단 말이죠 마귀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수가 누군지를 다르게 믿으면 이거는 이제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소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소는 직분이다 예수가 그리소 일을 하셨다 그리소는 뭐냐 기름 부은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만 기름 부은냐 기름 부은단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소 일을 하셨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 예수를 통해서 그리소의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따로따로 하니 동시에 그리소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주재앙 원죄 때문에 그거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죽음에서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탄 공중권세 악한 영 영 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팔자와 운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끌려가요 우리는 내가 원치도 않는 길에 끌려가요 원치지도 않는 만남에 와서 나를 끌어가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리소가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몸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죄 저주 사단 지옥 사망의 문제구나 이 문제는 그리소만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거 분명하게 이름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소를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깨워서 소통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냥 뭐 글씨만 믿어지면 글씨만 읽고 하면은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머리로 그냥 글씨를 읽는 거지 학교 책 읽듯이 읽는 거지 그거는 지성이 깨는 거지 영적인 것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탄이 원수가 어느 날 도둑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와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의사한테 가도 안 돼요 어떤 일을 동원시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소도 이거 믿어질 때 그때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내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풀려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풀려났는데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냐 이거 바르게 몰라가지고 지금도 잡혀서 끌려가요 왜냐 그리소를 삐딱하게 알아서 그래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성삼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속에 임할 것이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사동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영혼 얼마나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왜 들어오냐 이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눈에 보이면 우리가 뭘 방비를 하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리스의 영이신 성령이 영혼의 역사에 달라 내 생각과 마음 감정 특별히 내 두뇌 내 육신의 성령께서 역사에 달라 그래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힘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지적인 능력만 있으면 아무리 도움이 많이 되죠 어느 날 영적인 도둑같이 영적인 것이 찾아들어요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정신 돌아버리고 돈 많이 성공했는데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오고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교회가 적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올바른 영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사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되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면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때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도 달라지고 저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자꾸 가서 설득하지 마시고 미운 놈 계속 밉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도로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모르고 직장생활 한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해봤는데 인간이 제일 힘들어요 아래위의 관계가 힘들고 아래위의 관계 좀 괜찮다 싶으면 어느 날 옆에 놈이 또 이상한 놈이 와요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또 어느 날 밑에 놈이 똑똑한 놈이 올라와가지고 기울로 올라오라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고 직장생활 한다 내가 알기로는 죽습니다 그거 이거 모르고 산업한다 산업이 뭡니까 사람의 치이 죽어요 일단은 뉴스 이런 거 들어보면 야 이번에 금리 올랐구나 이 코비드 때문에 경제 박살나겠구나 죽어나요 죽어나 뭘 믿고 혼자서 할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정도 되면 괜찮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담배 내가 피워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술 안 마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끝에 한계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인을 하면 나타나잖아요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옵니까 내 개인에게 내 관계된 직장 내 관계된 내 교회 왜 내가 관계됐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열심 성취를 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때 성실 최선 뭐 인생은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근데 한계가 와요 일의 한계가 오는 게 아니라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혼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통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라고 영적인 소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영적 소통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날 다른 놈들은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데 노화 한 사람만 살아나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울해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안 싸우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서밋 기도가 늘 하나님과 깨어있으면 일부 영적 서밋이라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창의 40장 38절에 노예된 요셉에게 바로왕이 뭐랬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그 말은 뭐죠 늘 하나님과 함께 껴있다 이게 아니면 외롭죠 노예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인간치고 못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말이 머리로 함께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함께 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가도 나면 괜찮아요 왜냐 보호자로부터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호자에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줘서 이 성사미 하나님이 원넷으로 역사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뭐 끝난 거예요 이거 하면 어지든지 괜찮아요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기도하면 종교식 기도가 아니고 이거에 달라 저거에 달라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맨날 먹는 거 달라 그런 거 말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기도하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 오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민으로 씁니다 성경 건축 놓고 기도하면은 왜 성경 건축하냐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을 다면적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 오면은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내 힘으로 한다 스가라 사장 육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여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가능한 겁니다 공부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만 가능한 겁니다 빌딩은 그냥 질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산업할 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산업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아니면 맨날 가난해져요 헌금도 못 내요 맨날 5불 10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저보다 헌금 많이 낸 사람 몇 명 없어요 제가 넘버 몇 번 돼요 저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데 헌금 내보다 약해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있어서 하나 아니요 하나님께 다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 꼭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누군은 어디 계산할 줄 모릅니까 누군은 어디 바보라서 그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질은 하나님 움직인다는 걸 알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혹시 경제에 고통받는 분들 빨리 물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물질을 건드려요 계속 물질을 고통받습니다 계속 고통받아요 틀림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내게 있고요 그럼 사탄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LA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그냥 그냥 입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나와서 반드시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꺾어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힘이 딱 생기면 아까 지혜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찾아가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니까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으로 받거든요 믿음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지혜에 충만이 따라와요 산업할 수 있는 지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럼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지혜는 아이비리그가 나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 지혜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임해야 돼요 사방의 우경을 쌍했는데 하늘의 지혜가 오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세상 사람의 지혜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구나 이런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국으로 가는 것이구나 애국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구나 이게 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코비드가 왔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좀 힘들겠는데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그냥 배우사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하늘의 언어예요 그게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뉴스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코비드 왔다 다 아는 이야기지 누가 못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지혜 가지고는 자기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리고 반드시 영적인 힘 속에 지혜 충만 그러면 건강도 따라와요 여러분 계속 퍼마시 보세요 건강이 오는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병원에 가면 진단이 되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시작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 따라오고요 돈 따라와야죠 땅까지 내가 살릴 것 같으면 땅까지 갈 수 있는 경제가 와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가서 보금전하고 또 갈 석회수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실제 사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력이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모여야 돼요 식당을 하든 산업을 하든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한 번 오고 두 번 다시 오기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도록 만들려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요즘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그 전과 똑같으면 손님들이 말로 봅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머리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와요 사람이 오도록 지혜를 얻어야죠 기도하는 자들은 자 그러면 사정의 2장 17, 18절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남종에게 물붙으시기 성령의 역사니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비전을 보게 될 것이며 꿈을 꾸게 될 미래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게 돼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올림픽 경기 금메달 따른 것 다 알고 보는 사람하고 모르고 보는 사람은 달라요 모르고 보다가 어느 날 심장 샷고 와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는 사람은 아 이겼구나 하면서 보면 그냥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족속 2, 3, 7 나라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의 기도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병원 가도 안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될 게 있고 우리는 영적인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줍니다 이거는 의사가 못해요 근본적인 영적인 것은 의사는 영적인 것을 못 건드려요 결과가 나온 것만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힘을 줘서 의사 도움을 받아서 완전 치유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자 영적으로 병든자 영혼의 병든자들을 힘을 줘서 치유하는 그거 그리고 후대 다음 세대를 미리 살려내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그런 성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끝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